자 베노사가 이번에야말로 엔딩 몇번째 얘기하는거냐 이번에야말로 엔딩 볼 수 있을것 같네요 빨리 가도록 하죠 딸을 제물로 바쳐서 벨로시를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로가 썰어서 알아서 흩어지고 있다 진작에 썰어트리지 참 무적이라 못죽인건데 어쩔수 없지 하코드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나물도 얼마없구만 시간이 됐어 우린 보호가도 떠날거야 음 니 딸을 보내줘야지 아라곤 눈물 잡동사니에 시체 묻어놨냐? 아니지 그치 옆에있지 나 귀찮아서 대충 무거고 시체 놓고 위에 다 얹어놓은줄 알았어 딸을 제물로 엔딩을 보았다 Zel出 썸닐 지구 됐다 affen 캐My 소시면 다 어어어어 저 작가들은 아니지? 부탁한다 진짜 제발 믿는다 나 이거 편집할 거면 못해 나중에 편집하면 영상 지울 거야 어어어 좀 꺼놓을까? 이렇게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앨런 우리 궁수 보내줍니다 한것도 없이 갔네요 마지막에 빅동 싸더니 갔습니다 동네가 너무 많았지 야 갓놀프가 솔직히 갓놀프 죽었을 때 진짜 슬펐는데 갓놀프는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땡처리 하더니 없애버리더니 얘는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너무하네 갓놀프가 더 슬펐엄마 뭐야 끝난거야 게임 아니 끝난거라고? 아니 아니지 나 지금 켰어 웃기지마 아 잠깐만 에이 지랄 마시고요 이거 이거 드래그 되네 아 이렇게 하시구나 뭐야 보통난이도라고? 나 어려움으로 깼어 야 그거보다 끝났다고? 끝난거야? 야 진짜 끝난거야 이렇게? 아 미쳤냐? 아 잠깐만 녹화파일 있나? 나 저번에 다시 업로드해야겠다 없어 지웠어 나 망했어 야 이거 이게 마지막 갑니다 여러분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배너사가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 스티브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2랑 3는 한글화가 안되어있는 관계로 스티브 한글화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음에 여건이 되면 언젠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때는 쭉쭉쭉 해서 그냥 한번에 다 엔딩 보겠습니다 밸러스처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분량 안나와서 엔딩이고요 뿅 미친게임